끝 굿모닝 밝다 밝은 한 침 몰라요 저희 어딨어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 영등포. 영등포. 저희 영등포예요. 필러스 먹었다. 영등포도 어디죠? 네, 라이브요. 빨리요, 빨리요. 나중에 더 빨리 시켜. 아, 그러네요. 딸기맛. 나중에 이거 찍었어요, 그냥? 네.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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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강도 우산 잘 아세요?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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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했네요. 아니요, 위협적이에요. 아, 시원.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갈등이. 굿.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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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발레. 요연스에드 발레 해봤거든요. 요연스에드 발레 수업이 있었어요. 다 같이. 저 진짜 못했어요. 아 진짜 어떡해? 아니 어떡해. 지금 잘 보여? 아 무서워. 일단 유연하지 않아요. 진짜? 저랑 지민 언니랑 유연해요. 유연해요. 민터 씨가 말해주셨어요. 발레를 해본 적 있고 맞아. 다 같이 학원도 갔었고 연습실에서도 봤었고 신발이 너무 아파요. 발레리나 어떻게 하세요? 신발이 너무 아파요. 민터님 다가오실 때 너무 멤버적으로 딱 붙지 않고 좀 공간 남겨드릴게요. 아 생각났다. 우리 이거. 저감은 너무 아파요. 이게 정말 아파요. 여기가 똑같아요. 오른손을 갇고 있어요. 오케이. 어. 우와 그림자봐. 신 할 것 같아요. 원래 귀. 이렇게요? 맞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내어줬어요. 둘, 셋! 둘, 셋! 맞아요. 저 유연인데 어렸을 때도 무용해서 그리고 잠깐 연습생 때도 발레 좀 했어서 발레 좋아해요. 하지만 잘 못해요. 잘 못하지만 되게 즐겨요. 근데 진짜 시간 날 때 발레 수업 좀 들까?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요. 재밌어요. 윈터님 쳐다볼게요. 그러면 안 쳐다볼게요. 다시 다시. 지젤님 올라갈게요. 컷이요. 오케이 할게요. 네, 저희는 네. 됐어요. 지금 저희가 콘서트 VCR를 찍으러 왔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트러플이라는 콘서트를 찍었고 지금은 발레디나 콘서트를 찍고 저희가 리얼월드인 거죠. 맞아요. 저희가 콘서트 VCR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고 아마 콘서트로 이미 했을 텐데 많이 재밌게 봤으면 좋고 앞으로 나름 투어 일정으로 무사히 잘 마친 테니까 남은 투어들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러 가겠습니다. 많이 많이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지? 내 방 제 방인데요. 제가 편집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멤버들이 평행 우주 평행 우주 맞아요? 평행 세계가 있다는 거를 믿지 않아가지고 제가 평행 우주 있는데? 아니 평행 세계 있는데?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계속 계속 책을 밑줄 걷는 그런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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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충분히 왔습니다. 충분히 왔습니다. 확실해요? 제가 어떻게 나는지 안 보이시죠? 네. 제가 지금 어떻게 나는지 안 보이시죠? 어떻게 하는지 안 보이시죠? 지금 괜찮게 잘 나오고 있네요. 지금 괜찮게 잘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다행이네요. 우리 마이들이 좋아할걸요? 다시 가볼게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제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잘 안 보이시죠? 인천님 어때요? 진짜 포에 소해요. 저도 좋아요. 저도 좋아요. 오케이입니다. 네, 방금 7만 번 준비할게요. 네, 지금 7만 번 준비할게요. 오늘도 오늘은 또 폐 밀가루 공장이라고 해요. 저희가 이번 앨범 정말 모든 거짓말 안다고 모든 촬영을 폐 건물에 갔어요. 폐 온천도 갔고 폐 워터파크도 갔고 뭐 엄청 많이 갔죠? 저희 진짜 다 폐 건물이어서 정말 신기해요. 이제 이제 안녕 이제 폐 건물은 안녕 그만 안녕 여보 택밤 택밤 가게 흐 택밤 백 택밤 가게 가게 택밤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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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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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캐릭터는 약간 뭘 찾으러 다니는 근데 뭘 찾으러 다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손등 들고 찾으러 다니고 이거 뭐라고 해요? 성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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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막 성냥 성냥 키고 찾으러 다니는 그런 아이예요 되게 재밌어요 패티 패티 패티저니에 강아지 키네요 패티는 입이 있어가지고 물귀여요 뽀뽀 아이예요 미친밤 좋고 아이예요 ㅋㅋㅋㅋ 아이예요 이 드럼 같은 소리로 몰려와 Where we go 우후! 네 콘서트 VCR 주제날 끝! 제가 지금 솔로 무대 전에 트는 20초 잠깐 VCR 찍고 있는데 비하인드 하나 알려주자면 이게 이거 있잖아요 그 혜야 선생님의 겉옷이에요 네 아무튼 기대해주세요 안녕! 여기가 여주인데요 여름이에요 아니 제가 지금 신발을 이걸 신고 있는데요 더 씨를 신어보려고 했는데 더 씨를 밖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이랑 기싸움 중 가시오 가십니다 자리로 돌아올게요. 가십니다. 자리로 돌아올게요. 저 에리 때문에 못하겠어요. 진짜 죽어버릴 것 같아요. 진짜 평화로워 보이고 무슨 프랑스 소녀들 같은데 진짜 소리만 키면 레전드. 도착해. 액션. 뛰어볼게요. 살짝 뛰어볼게요. 지민아. 나 여기서 우장벌레 있다. 뭐라고? 우장벌레. 이거 뭔지 알아? 알아 알아. 민정이 따라해볼게요. 이거 아니야. 약간 눈부셔야 된다고. 눈부시다가 한 번. 눈부시다가 눈부시다가 한 번. 우리 자켓 찍을 때 맨날 이렇게 찍거든요. 눈부시다가 지금 너 집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 정말 부럽다. 메이크업 수정 가야되나요?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물 많이 마시고 눈부시다가 주변 드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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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번. 오 마이. 좋아 좋아. 자연스러워. 설레 발견했나봐. 멤버분들 바라. 닝닝 한번 보고. 아 좋다 좋다. 둘이 얘기해 볼게요. 둘이 얘기해 볼게요. 너 진짜 되게 잘한다. 나도 진짜 잘한다. 닝닝 어디 살까요? 난 진짜 나중에 나이 들면 진짜 이거 푸사로 해놓는다. 어머니도 생물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집에 꽃 많이 키워요. 아니 언니 얘. 띱 아니에요 띱? 띱인데. 카페를 카페라고 말한다요? 아니 카펫. 카펫. 아까 그래서 아 시원한 카페 가고싶다. 아니 카페라 그러지 않나요? 카페? 카페. 너는 그러면 버스 김밥이라고 하니? 그건 아니지. 아니 카페. 나랑 똑같아 가고 있어? 그리고 내가 또 사투리의 특징을 발견했어. 우리 보통 막 흰색 빵 먹고 싶다 하잖아요. 흰색빵 먹고 싶다 하잖아요. 얘는 하얀 흰색깔이라 한다요. 오. 흰색깔 빵. 흰색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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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빵이라고 해서. 흰색빵. 흰색깔 빵. 흰색깔. 흰색깔 빵. 뭐지? 뭐라야되지? 흰색깔 옷. 흰색 옷. 흰색 옷. 흰 옷. 아 뭐야. 근데 유민 언니도 그러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야. 유민 언니. 왜 그러면 영어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버스는 버스라고 얘기하고. 버스. 카페는 카페라고 얘기하고. 버스. 카페. 버스라고 말 안하잖아. 버스. 버스. 그치? 나 버스라고 그런가? 버스. 버스라고 해. 너 그러면 카페라고 할 건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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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못 타고 갔어? 나 버스. 아니지 버스. 아 잠깐만 헷갈린다 이제. 아 너무 혼란스러워. 들어갈래? 근데 이제. 아 오는 거 아니야? 오늘 가보니. 핑크 색깔. 저희는 준비되어 있나요? 네. 또? 아 무거워. 허투리 뭐가 있지? 목요일. 목요일. 그거 졸려. 아니면 잠 온다. 잠 온다. 원래 왜 졸려. 크미나. 애교. 근데 대부분 잠 온다 그래.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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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잠 온다! 우산은? 멈추는 진짜. 멈추는 진짜. 아 따가보라. 아 따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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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 따가는 하죠. 아 따가. 아 따가보라. 따가보라. 아 따가보라. 아 네네. 얇은 거. 얇은 거. 얇았다. 얇은 거. 약간. 조그만한 거. 여기서 새겨서 리얼라이드 쪽 바라봤다가. 하튼 쪽 바라봤다가. 어? 싱크 바라봐 주시면 돼요. 왜? 다 왔어? 오케이. 뺏어 뺏었지? 아 언니 이거 어떻게 들어요? 진짜 무겁다. 천천히 걸어볼게요. 안녕. 아 불쌰 촬영회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와 여러분. 진짜 열심히 배웠으니까. 조명 감독님. 우리 콘서트 꼭 보러와주세요. 빛이 지금부터. 이번 콘서트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무슨 이름이었죠? 싱크 패럴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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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보러와주세요. 화이팅.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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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